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한국시간으로 어제 빅컷을 단행하면서 통화정책 전환에 나섰죠. 이로 인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리는 등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윤영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25BP냐 50BP냐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미국에서 50BP, 0.5%포인트를 인하하는 금리가 결정이 됐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였죠. 미 연준이 기준금리 상단을 5.5%에서 5%로 낮췄습니다. 2020년 3월 이후 약 4년 반 만에 기준금리 인하인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줄었지만 실업률 상방 위험은 커지는 등 노동시장이 냉각됐다면서 고용 악화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연준이 정책의 무게중심을 물가 안정에서 고용으로 집중시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은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 전망인데요. 이날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한 이 점도표를 공개했는데 전망치 중간값이 5.1%에서 4.4%로 낮아졌습니다. 현재 금리 수준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0.5%포인트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11월에는 미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죠. 미 대선이 금리 인하에 영향을 줄 수 있냐는 물음에 파월 의장은 미 대선은 통화 정책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미 연준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통화 정책을 전환한 만큼 시장에는 어떤 파급력이 있었을지 궁금해지는데 실제로 글로벌 증시에 미친 영향은 어땠을까요? 빅컷을 단행했던 당일에는 혼조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가 하루가 지난 오늘 다시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이죠.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26%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4만 2천 선을 돌파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1.7% 오른 5,713.64로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스닥도 2.5% 오르며 1만 8,013.9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빅컷의 영향에 증시 낙관론이 퍼지면서 하루 만에 뉴욕 증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주가는 전날보다 3.7%나 올랐고 엔비디아도 3.9%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무려 7.3%, 메타 4% 등 7개 대형 기술주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당일날은 좀 혼조세를 보여서 걱정했는데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살아났군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 정책이 증시 전반에 훈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 증시, 우리 상황인데 우리 증시와 우리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금리 인하 시기에 보통 증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지만 꼭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이러한 우려가 되살아나면 수출 중심의 한국 실물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사실 미국 경기가 급격하게 냉각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난 8월 초였죠. 한 차례 국내외 증시가 굉장히 출렁인 바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경기 둔화로 인한 반도체 업황의 부진인데 우리나라 수출 중심인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반도체 정점 후 하락 불안 탓인지 어제 삼성전자는 2%, SK하이닉스는 6%나 급락을 했었지만 오늘은 장중 소폭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으나 이것이 다시 늘어난다면 상승을 기대할 만하다. 이런 전망도 내놨습니다. 네, 이제 모든 관심은 우리 한국은행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인데, 그렇다면 다음 달에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가 결정이 돼 있죠. 과연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인가? 시장의 분위기,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어떨까요?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무게가 쏠렸지만 그 시점이 다음 달이 될지 11월이 될지는 아직 분분한 상황입니다. 10월 인상의 명분으로는 한미 금리 차가 좁혀진 것과 물가 하향 안정화를 꼽을 수 있는데요. 우선 한미 금리 차가 1.5%포인트로 좁혀지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보다 수월해진 상황입니다. 또 물가 상승률도 2%로 하향 안정화됐는데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2%로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한국 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서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었는데 금리 인하를 통해서 민간 소비 회복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서 볼 때 한국이 하느니 다음 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의견이 다소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과열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가계 부차가 또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또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부동산 과열로 인해서 가계 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이 금리 인하의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힙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한은이 이자율을 급하게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가계 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계 부채랑 주택 가격 이런 것들을 지금 9월 달에는 지금 양적 규제를 통해가지고 상당수 지금 안정시켜놨는데 2월에 다시 이제 금리가 내려 큰 폭으로 내려와가지고 주택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은 아마 그 상황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은행권의 가계 대출 급증세는 아직 뚜렷하게 꺾이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5대 은행의 지난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70조 8천억 원으로 8월 말보다 2조 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작되니 가계 부채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달에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열리게 되죠.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될지 그 결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영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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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